새로운 투자 물결 전 세계가 ESG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가 환경 두 번째가 사회 지가 지배구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수익률이 괜찮냐고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들이 착해지는 이유가 있죠. 좋다. 진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뜨겁게 올라가는 분야가 하나 있어서 난리 났다고 들었는데 주가가 엄청 상승했을 것 같은데 저게 최근 지금 당장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뛰지 않을까?